제노야, 제노야! 제노야, 제노야, 제노야 제노야, 제노야 이것은 크다 제가 생각했을때... 잠시만요... 왜 그런가? 왜 그런가? 왜 그런가? 왜 그런가? 왜 그런가? 내 삶을 관련돼 나의 엔젤이 그냥 이렇게 잠시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? 고맙습니다 저 같은 말 말이죠 모두 같은 말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좋아해요 우리의 마음을 먹어야지 마음을 먹어야지 우리의 마음을 먹어야지 우리의 마음을 먹어야지